6월 5일부터 오늘 7월 5일 한국시간 기준 오후 5시 기준 일본에서 발생했던 지진들 중에서 이 한 달 동안의 지진들 중에서 진원의 깊이가 100km 이상의 지진을 살펴보면 3번 발생했습니다. 먼저 6월 11일 도리시마 앞바다 규모 5.4 진원의 깊이는 200km 7월 1일 오전 8시 12분 이오즈마 앞바다 규모 5.3 진원의 깊이는 140km 7월 2일에는 오가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5.6 진원의 깊이는 480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일본의 진원의 깊이가 비교적 깊었던 이 3번의 지진들 모두 이즈오가사와라 해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즈오가사와라 해구는 필리핀 해판 밑으로 태평양판이 섭입해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해구입니다. 이즈오가사와라 해구 이 밑으로는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는 북마리아나 제도 마리아나 해구가 있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 마리아나 해구 그 다음에 이즈오가사와라 제도 그리고 이제 지바현 앞바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토 강진은 그 타임 스케줄을 보면은 마리아나 해구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시작해서 이즈오가사와라 그리고 본토인 혼슈조 특히 이즈제도 도쿄 일본 수도권 수도 직화 지진식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 인근 지역들을 살펴보면 지진을 최근에 5월 5일 미크로네시아에서 규모 5.5 남태평양 그 다음에 6월 13일 한 달 뒤에 괌에서 규모 5.1 그리고 7월 1일 북마리아나 제도 규모 5.0과 5.2의 연속 두 번 그러니까 미크로네시아 마리아나 해구 쪽에서 시작을 한 5.5의 강진이 괌을 통과해서 북마리아나 제도로 7월 1일 날 5.0과 5.2의 연속 두 번의 강진이 발생했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항상 제가 몇 년 전부터 항상 주장했던 거죠. 마리아나 해구와 이즈오가사와라 해구 그 다음에 일본 도쿄 수도권 그 패턴의 타임 스케줄을 이번에도 움직이는 게 어제 발생한 일본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의 규모 5.4 전원의 깊이 50km의 강진이 말씀드렸듯이 5월 5일부터 7월 5일 두 달간의 지진을 살펴보면 미크로네시아 남태평양 괌 그리고 북마리아나로 올라왔죠. 그리고 도리시마, 이오지마, 오가사와라 7월 2일 그리고 7월 4일 이틀 뒤에 지바현 동쪽 앞바다의 슬로우 슬립 강진은 5.4 미국 USGS를 보면 어제 일본 지바현 동쪽 앞바다 지진을 규모 5.1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0.9km로 발표됐는데요. 문제의 심각성은 보소반도 동부에서 지바현 동쪽 앞바다까지 이 지역의 이 바운더리 내에서 83년, 90년, 96년, 2002년, 2007년, 11년, 14년, 18년, 24년 이 83년부터 올해까지 총 현재까지 7월 4일까지 어제까지 총 10번의 슬로우 슬립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슬로우 슬립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제가 슬로우 슬립 지진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각의 판들은 서로 마찰하면서 움직일 때 응력이 축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지만 마찰 때문에 잠시 멈추게 되면 응력 스트레스가 점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슬로우 슬립 지진에서는 이러한 응력, 즉 스트레스가 갑자기 탁 해소가 되지 않고 매우 슬로울리, 매우 천천히 해소됩니다. 이러한 슬로우 슬립 지진은 이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그로 인한 부수적인 영향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슬립이 주변 지역의 응력 상태를 변환을 시킨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대지질이 발생한다는 그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슬로우 슬립이 해저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천천히 해소되는 스트레스가 쓰라미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슬로우 슬립 강진의 두 가지만 살펴보면 2002년 알래스카 대날리 강진 규모 7.9의 강진 직전에 슬로우 슬립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슬로우 슬립의 스트레스, 응력 상태가 변화를 가져오면서 변화시켜서 주변에 알래스카 대날리의 규모 7.9 강진을 슬로우 슬립이 촉발한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역시 슬로우 슬립 지진이 관찰되었는데요. 슬로우 슬립 현상이 응력을 재분배하면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